엄마 자신은 엄마가 이쁘다고 생각해 못생겼다고 생각해 아니 뭐 못생기지는 않았어도 그냥 뭐. 주위에서는 또 괜찮다고 하니까 이쁘다고 하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엄마 닮았으니까 나도 불쌍 듣겠네. 나 그만 선생님도 이쁘셔 금방 그거 그거 케내기 위해서 내가 말한 거야 이쁘지는 않고 아냐 내가 유튜브 봤는데 아싸라고 저도 약간 좀. 끼가 있다면 끼가 있거든요. 원래 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주는 여자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무속인들이 이런 말을 잘 쓰죠. 치마만 들렸다. 그래서 여자다 그러나 니 사주는 남자다 그게 맞을 거예요. 백 프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바른 생활 고운 생활 그것도 엄청 따지시는 분이에요. 성향 자체가. 네 정확한 거. 예 그리고 또 내가 돈을 누가 엄마 돈을 꿨어 내가 내일 네 시까지 딱 돈 줄게 엄마 네 시까지 딱 돈 안 들어오나 들어오나 그만 딱 기다려. 성격이 그만큼 칼이라는 소리야 이 사주가 군인이 될래 아니면 경찰이 될래 만약에 부모가 빨리 그 끼를 발휘해서 나랏록을 먹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가난이 죄라고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일평생 살면서 내가 이런 말 있지 그냥 남들 놀 때 나는 돈 벌어야 돼. 예 난 집에서 가만히 못 있어. 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 일찍 청소를 해놓고 나는 빨리 일선으로 나가야 돼. 참 그러면서 그냥 누구한테 나 일 안 일하고 힘들어 내가 누구한테 장사 안 일하고 힘들어 그런 내 생각을 웬만해서는 안 했을 거예요. 네 그냥 즐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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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즐겁지는 사실 안 해요 안 해요. 안 즐거운데 내가 노는 법을 몰랐어요 엄마가 노는 법을 모른다는 뜻은 내가 일평생 고생만 했는데 엄마가 쉬어 봤어야지 사람이 그렇잖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더라고 그렇잖아 고기도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먹어 내가 평생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놀아 엄마 딱 그짝이야. 그러니 엄마 혹시 마음속에서 내가 시골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이라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예. 그거는 지금 이루어질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칠 년이 지나야지 이루어져요. 음 칠 년이 지나야지. 그땐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먹어도 아직까지 엄마가 할 일은 있어요. 아직까지 내 그 뭐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에 일의 연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이런 말 자식을 낳아도 자식 보기 없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다 치더라도 내가 남편 뷰 마쳐 가면서 그냥 내 뷰 마쳐 가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딱 그게 엄마일 거예요 그냥 웬만해서 그냥 아까 그랬잖아 남편한테 불만이 있어도 크게 불만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이 눌리고 산다고. 아닌가요. 원래 신랑은 자라지니까 그렇게 막 불만은 없는데 성격이 서로가 욱하니까 조금씩 이제 그런 게 조금 저기지. 성격이 욱할 수밖에 없잖아 왜 아까 내가 군인 여자친구 군인 사주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엄마가 눈물은 많을지 모르지만 크게 잔정은 없어요. 크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들하고 다툼이 있었다 뭐 아들하고 뭐 싸움이 있었다 그러면 이상해 내 말 한마디가 너 잘되라고 나는 잔소리했을 뿐이야 교인을 줬을 뿐이야 그런데 그니들은 곶갓기 들어 곶갓기 들어서 그냥 언제부터 엄마가 내 엄마 왔다고 잔소리를 하세요. 그냥 나 열심히 나대로 살라니까 엄마 인생 사세요 그런 형국이 돼버린단 말하는 거야. 그니까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냐고 엄마 나름 내가 훗날에 고생했던 만큼 시골에서 저런 주택 딱 지어가면서 개 키워가면서 말년은 내 어 저 신랑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엄마 마음이라고 그러나 그게 아직 안 끝났다고. 아직 안 끝났다고 아직까지 이제 또 장사를 계속해야 되네. 왜 아까 그랬잖아 아직까지 사줄 오게 해서 내가 일하는 게 노하 쪽이 이렇게 그냥 일을 딱 서니 나 이제 일 그만할래 그게 안 보인다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생은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할머니가 그러네요 나랑 집 나간 내 소중한 자식 아들 빨리 하이 해라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골이 더 깊어서 훗날에 정말 내가 아들을 찾았을 때 그때는 너무 깊어서 내가 완전한 엄마하고 완전히 인형 끊고 살 거야. 내가 엄마하고 완전히 이제 절규하고 살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서 마음은 독한 척 하지만 속으로 독하지 못하잖아 속에서는 기다리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전 한 통 안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안부 전 한 통 안 해 지금 이러고 있잖아 엄마도 오기로 지금 아들을 대하고 있고 아들도 엄마한테 오기를 대하고 있잖아 서로 자식하고 엄마고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 싸움이라고 그러지 자존심 싸움에서 올 거 하나도 없어. 그 자들 전화 좀 해볼까 하는데 또 선뜻 마음에 가질 않아서. 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엄마 앉아 있을 때 딱 그랬잖아요 자식아 자식 하나가 남 저기 아들 하나가 속 썩인답니다 빨리 하시랍니다 그리고 카메라 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오늘 엄마는 정말 포인트인 거예요 왜 우리 조상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조상들은 엄마 다른 동시에 선열들은 엄마 신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어디 있겠어 다 가정마다 신이 다 있지 그러나 내가 안 불러 먹었다뿐이고 뭐 사업적으로 풀어가고 뭐 영업적으로 풀어 풀어간 사람도 있겠지. 근데 오자마자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요 네가 장사라면 얼마나 앞으로 하겠냐 앞으로 향후 네가 장사하면 오 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 훗날에 네 자식하고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더라도 네 자식 챙겨라. 어떤 할머니 말씀이야. 아닌가. 그러면 전화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얼른 선뜻. 자식하고 엄마하고 자손심 싸움은 필요가 없다고. 엄마 그니까 그럴 때는 아직까지 장사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엄마 그 기운이 더 남았다고 엄마가 그 기운 갖고 있어서 뭐 할 건데 자식한테는 엄마가 요건 요건 갔던 엄마가 돼서 뭐 할 거고 자식한테는 경찰 갔던 엄마가 돼서 뭐 할 거냐고 자식한테는 편안은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예예 알았어. 안 그래? 예예 뭐 연락 인제 해봐야지. 내 삶 찾았으니까 그래 니 삶 난 내 삶 새로운 남자한테 만나서 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너는 너 삶 살고 난 내 삶 살아라 엄마가 딱 그짝이야. 그런 거 하지 마. 응 아들아 과외하라고. 더 늦기 전에. 응. 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선생님 말 맞다 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더 이상 뭐 걔한테. 뭐 뭐 시어머니라고 해서 그냥 그냥 이런 게 있잖아 미친년 잘못 들어와가지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미친년 땀에 자식하고 오질하고 살 수는 없잖아 내 자식 건드라고. 응? 그냥 엄마가 미안한 미안하지 않았는데 너 자식한테만큼 미안하다고 하라고 그러면 훗날에 엄마랑 이야기했을 때 엄마 얘 그랬어 그러면 내가 안 한 말 너 애가 누명 쓴 말도 그때 그때 찾으면 된다고. 왜 미친년 하나 가지고 내 자식하고 오기를. 의전하냐고 그 미친년이 누군지 알겠지 자식 있는 옆에 있는 그 미친년 그러나 그 미친년이 자식 옆에 보이지 않아. 집안만 쑥대방 만들어놓고 가게 보인다고. 맞아요. 그쵸? 지금 그런 형님. 그니까 엄마가 더 야매 올 거야. 그것도 여자 같지도 않는 대로 와가지고 어미 어미를 버려. 아들은 엄마 엄마가 좀 지금까지 나 못 켜줬으니까 엄마가 나 얘 좀 얘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긴 우리 아들도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그쵸? 그 말이 그 말이라고. 네 네. 어? 그니까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시라고 자식하고. 네 알았어. 알겠어 그래서 저런 주택은 엄마가 가지 말라고 또 가게 돼 있고 또 그게 보여 질 게 돼 있어 저기 아랫역 쪽으로. 자 충남. 충남이야 바닷가는 충남이야. 부여 부여여 그 난 적인 줄 알았어 난 또 틀렸도 말하지.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돼. 난 진도라 완도인 줄 알았어 그럼 바닷가 보였어 그런 게. 부여 부여. 틀렸도 말한다고 나 그랬잖아 뭐 엄마가 말했는데 틀렸다고 내가 입 딱 닦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 그렇잖아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미치녀 맨홀에 미치년 하나 잘 못 들어와서 엄마 집이 파 타는 건 맞아 그러나 아들이 원했던 엄마는 그냥 아깐 군인 같은 엄마 말고 경찰 같은 엄마 말고 나를 그냥 보듬어질 수 있는 우리 엄마였길 바랬다고. 응 엄마한테 그게 엄마가 좀 부족하다고 나는 아들 마음을 전해주는 거지 내가 뭔데 여기서 엄마한테 하라라 말을 하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아들 마음을 전해서 하는 거예요 그니까 아들도 여기서 아빠밖에 남지가 않았다고요. 근데 여기서 엄마랑 아들하고 귀 싸우면서 누가 이길까. 물음포 엄마가 이길까 아들이 이길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걔는 나랑 똑같아요. 만만치 한다고 그럼 엄마가 낳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낳았어요 엄마가 낳는데 엄마 닮아서 누구 닮아가요. 우리 딸은 엄마 아빠 닮아갖고 걔는 또 온순해인데 아들은 나랑 텀박이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 아들이. 송승헌이 뭐 그냥 그렇게 막. 눈썹도 치고 뭐. 그럼 마음까지 줘요 아들한테. 응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게 바로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사주가 맞나요 우리 개인친구를 찍을 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 안 맞을 거야. 됐죠 그러면 엄마 입에선 안 맞는다고 말하면 안 되지 자식을 놔놓고 내가 쟤가 안 맞아 그런 엄마가 니 사장이 어딨어. 근데 이제 걔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내 생각에는 항상 아유 쟤가 성격이 나랑 너무 똑같아 갖고 자꾸 부딪히는 건 있지. 됐죠 아들 찾으시랍니다. 네 꼭 아들 찾으시랍니다.